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1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마감시황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자꾸 일정이 생겨가지고요. 원래 목요일 8시 40분 밤에 방송하는 날인데 펑크는 내지 않겠습니다. 이 마감방송으로 대신할 테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되시면 공부 좀 한번 해보시고요. 자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먼저 전일 FOMC 제롬 파울 의장이 하원에서 증언을 했는데요. 그 증언이라 그럽니다. 어쨌든 뭐 의회에서 발표를 해서 그런지. 금리나 그대로 시사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시장 괜찮았구요. 자 우리나라 시장도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자 코스피 1.06% 상승. 코스닥 1.53%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다만 옵션 연계되어 있는 물량 때문인지 막판에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외국인이 천 한 2-300억 정도 매수하다가 막판에 확 들어줬거든요. 자 요거 천천히 이제 하나씩 나중에 여기 일중 상황을 돌려볼겁니다. 자 어쨌든 외국인이 지금 연속으로 하루정도 빼고 쭉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규모도 쟤 커요. 그래서 닥터케이가 양쪽으로 다 열려있다고는 했습니다만 상승적으로 무게감을 좀 두고 상승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 매수세가 자꾸 들어온다. 그 이유를 댔어요. 자 일단 상승해서 다행입니다. 자 코스닥도 상승했구요. 자 은봉 크게 떨어지다가 양봉 두개 말아올리고 돛이 비슷하게 했다가 오늘도 막판에 이거 뺀다면 비교적 양호한 상황인데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물은 만삼천개약인가 사다가 막판에 밀었거든요. 이렇게 그죠? 이것은 아 질문을 하시던데 제 판단으로 그렇습니다. 아 프로그램 매수차익거래가 좀 발동되지 않았나 많이 올라간 지수 선물 지수가 올라가니까 선물 비싼 선물을 좀 던지고 현물을 매수하는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여기 인근 가면 1500억 정도 밖에 안됐었어요. 근데 막판에 2000억 이상 더 땡기고 기간은 500억 정도 규모에서 1700억 그러니까 2000 얼마 더 던져가지고 1700억이 마이너스 된거죠. 그것을 일단 외국인이 받아줬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보시면 낙폭 던지던 폭 좀 줄이면서 끝냈고 외국인은 그래도 쭉 땡기면서 매수전환해서 끝났으니까 오늘 좀 땡기고 비교적 상승 그동안에 하락폭 컸으니까 반등도 좀 세게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선물도 보시면 계약으로 바꿔버리면 자 여기가 몇 계약입니까? 나와라 뿅 13000계약 가까이 간거 봤거든요. 13000계약입니다. 13800계약. 거기에서 만계약 정도로 줄였으니까 3000계약 정도 던지고 현물도 거둬들였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옵션만기일 동시효과 즈음에서 이만큼 빠진 부분은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여하튼 금리인하가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거니까 이 부분만큼은 같이 반등을 해서 다행입니다. 그동안 우리 혼자 나홀로 디커플링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할 정도로 세계시장 반등 와중에 우리는 잘 못갔거든요. 그것도 그럴 것이 일본이 수출 규제한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수도 있는데 어쨌든 반등 성공. 그 면면을 한번 보자면 일단 큰 전광판부터 한번 볼게요.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전기전자 쪽이 강세 자동차 전일 좀 주춤주춤 했고 오늘 그래도 반등세 나오면서 현대차가 부러스권 마감 그리고 조선주도 비교적 이제 반등 오늘 좀 하려는 조짐 보였고 그 다음에 그동안 잘 못갔던 건설주 가는데 딱히는 건설주 어저께 편입했다. 대체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많이 땡기고 나머지 부분은 적당히 골고루 오르는 편인데 그 중에서 조금 돋보이는 군이라면 전일 오일이 급등했거든요. 그 여파 때문입니까 석유화학 쪽이 조금 정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조금 더 두각 나타나는 정도 그리고 바이오즈 낙폭 심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골고루 반등 오늘 메리톡스 맞죠. 이게 5% 빠지고 HLB가 4-5% 빠지다가 그래도 막판에 좀 들어 올라와 줘서 조금 다행이네요. 그래도 5G가 여전히 강세 보이다가 조금 흔들리는 모양 보이고요. 자 휴대폰 부품도 오늘 UTI는 상한가가고 나머지 그래도 비교적 양호 자 남북경협이 영변 핵시설 폐기하고 한다면 석탄이라든지 이런 부분 수출 가로막지 않겠다. 약간 해제하겠다. 제재를 유보하겠다는 뉴스가 두시경에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남북경협 급등하고 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그쵸? 약올리는 것 같잖아요. 그쵸? 원래 주식이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자 코스닥에 보시면 골고루 좀 많이 올랐습니다. 시청 상위 종목 중에 바이오 쪽이 좀 두드려 맞는 종목이 있었는데 그것도 땡겨 올려주면서 오늘 비교적 양호. 그쵸?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도 플러스 자 자동차 부품 상단에 있는 애들은 어저께 좀 같고 오늘 좀 쉬워주는 것 같고 밑에 있는 애들이 좀 올라가는 것 같고 자 오늘 좀 골고루 다 올랐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고스피 시청 상위도 뭐 비교적 골고루인데 여기 1, 2등이 연일 강하게 올라간다. 시장을 견인한다 그랬습니다. 닥터 K가 어저께 방송에도 그렇구요. 시장이 반등하려면 에듀님은 들으셨잖아. 그쵸? 시장이 반등하려면 IT 전기전자를 끌고 올라가야 된다. 그것까지 봤는데 왜 LG전자는 안 끌어 당겨주냐 말이지. 와 힘들어요. 딴게 힘든게 아니라 짜증나요. 짜증나. 아 조금만 뒷받침이 되주면 좋은데 시장이 너무 뒷받침을 안 해주니까 좀 아쉽습니다. 그쵸? 자 결론은 뭐 제가 좀 더 잘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제가 스스로 반성하는 걸로 마무리할게요. 딴 거 변명되봐야 소용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보시면 여기 중단에 있는 여기 있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코스닥은 여기 있는 애들 시총 상위 비교적 10위 이내에 애들이 조금 추춤하고 나머지는 초강세에 나오는 종목들 중간중간에 있으면서 강세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꽝 짜증나. 아휴 진짜 짜증나요. 오늘 포트폴리오 시장에 비하면 마음이 별로 안 듭니다. 삼성전자가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요. 대림산업 올라가고 해서 뭐 다행이긴 한데 이거 보세요. 영영영. 와 뭡니까? 짜증나요. 헛웃음 밖에 안 나옵니다. 정말. 자 힘을 좀 내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가장 짜증나는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짜증이 나는 걸 어떡합니까? 하하하 자 우리 케이님도 들어오셨고 반갑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간단하게 체크해 보고 그리고 오늘 두각을 좀 나타냈던 업종군들 한번 체크해 보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가능하니깐요. 다른 분들도 몇 분 더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서로 인사 한마디씩 하면 좋겠죠. 일단 LG전자는 여기 거의 7만원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죠. 동그라미 쳐줬죠. 여기 여기 자 이러한 지나간 궤적을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락초세 팍 그리다가 반등하다가 다시 죽었고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가는 척 하다가 대밀렸어요. 제법 크게 밀렸거든요. 그리고 확대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를 뚫고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7만원권은 좀 의미 있는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절라인을 7만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만 9천 7백원권 아닙니까? 7만원 깰 듯 말 듯 하긴 했습니다. 그죠? 100원 차이로 들어 올렸는데 여기 6만 9천 한 7백원권 여기가 아마 치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발 좀 그래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죽고 난 다음에 대박 올라가거든요. 대박. 이거는 조금 기이한 현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도 들어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스트레이트로 밀렸단 말이죠. 너무 과하게 밀렸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반등은 한번 나올 겁니다. 그 반등 나올 때 적절히 좀 추스리고 나와서 다른 종목군에서 여기서 손실 좀 본 거 다른 데서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플러스 날 때까지 끝까지 들고 가고 그러는 짓은 안 할 거예요. 반등시 매도 의견입니다. 대우조선 해양 지지권에서 전일 매수 의견도 드렸는데 일단은 뭐 거쳐지진 않고 강하기는 못 가고 있습니다만 반등 시도는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좀 잡힌 것 같고요. 자 인탑스 자 지지부진 하긴 하나 여기 지켜야 돼서 지키고 있습니다. 한번 It's my turn 하면서 올라간다면 충분히 수익권으로 전환하면서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고요. 삼성전자는 뭐 잘 샀죠. 여기 사고 우리 에드님이 여기서 한 번 더 추가 이건 플러스잖아. 설마 낼런 팔아먹진 않았겠죠? 설마 4만 7천원 이상 노려봅니다 일단 왜냐면 외국인 미친듯이 들어오는데 던지면 안 돼요. 이야기해 보십시오. 던졌으면 혼 좀 나야 돼요. 이번에는 가지고 있다. 오케이 그죠? 이거 준장기로 들고 가라고 하는 마당에 낼런 던지면 안 됩니다. 잘하셨네. 이게 갑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죠? 그 정도 눈치는 있잖아요. 그죠? 이거 둘이 땡긴다고 자꾸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설마 던졌어요. 이라고 그죠? 카카오를 매수를 했는데 돈천원 빠지고 있는데 그죠? 올라가면 별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조금 공격적으로 들어갔어요. 이거 꼭 넣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여기 붕 하고 올라가면 사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지권 20일 지지권 산업고요. 자 종목들이 그래도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들이니까 크게 우려할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기관을 매수세 들어갔고 최근에 보면 기관의 거의 싹쓸이에요. 이거 넣어야 돼요. 대림산업 퍼펙트하게 일단 들어갔고 그죠? 성공 이렇게 딱 되는 거 보고 그죠? 여기서 딱 땡겨 올리는 거 보고 사 그 다음에 올라갔습니다. 잘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죠? 제가 스스로 좀 죄송한 마음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올라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됐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제가 말 하나 안 하나 여러분들이 제가 암만 확률 높다 아니면 잘한다 해봤자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는 게 있을 거기 때문에 맨날 혹은 느껴지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 해봐야 믿어주시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죄송하다 죄송하다 해도 그래도 잘 가는 종목들도 많이 추천했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동의를 하실 거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셀트리온 지켜야 돼서는 일단 지키면서 반등 나오니까 다행이에요. 마지노선 여기 18만 3천원인데 18만 7천원 정도는 안 깨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강하게 반등 나와야 돼요. 반등 나와도 20만원권 정도까지 를 일단 목표치로 가져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만원 그럼 튕겨내려올 가능성 높아요. 오늘도 외국계는 매도 좀 높은 것 같은데 반등시 이것도 적당히 끊고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경우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것보다 더 크게 여기서 이까지로 한 방에 때렸잖아요. 이까지로 한 방에 반등 나오면 이게 튕기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조금 반등한 것도 튕겨내려오는데 대박 까지인데 이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튕겨내려올 거예요. 아마 20만원에서 일단 정리 가지고 있는 것 좀 많이 줄이셔라 그렇게 의견 드립니다. 삼성 SDI 하고 SK텔레콤 은 홍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일단 지지권 지지하고 있으니까 적당히 홀딩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안 깨지면 22만 7천 안 깨지면 양호고 SDI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홍님이 알아서 치고받고 치고받고 잘하고 있는 종목이고 SK텔레콤 별로예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다 튕겨내려오면 여기 줄 다 꺼드렸으니까 아마 좀 줄였어야 되는데 내일 쳐지면 줄여야 돼요. 제가 다른 거 본다고 이거 중간중간에는 조금 말씀드렸는데 100% 다 케어하기는 좀 그래요. 제가 힘들어요. SK하이닉스 드디어 집어넣었어요. 딴 걸 집어넣은 게 아니라 관심권에 뭐 어떻게 전일만 해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올라서고 내려오면 지지권에서는 관심가집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진짜로 관심에 놓여요. 지금 따라가면 안되겠죠. 늘려주면 72,000원권 정도 오면 관심있게 보고 있다가 또 편입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게 카카오 대림산업 아닙니까? 여기서 딱 편입하니까 올라간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여기 있는 종목분들 나빠 보이는 종목들 없고 순위가 밑에 있을수록 우선순위가 떨어진다 생각하시고 여기 있는 종목들 한번 관심있게 잘 보셔라. 경로 아쉽습니다. 조금 앞에서 잘 먹었던 여기서 다 표현했어요. 손절 기똥차게 기똥차게는 아니죠. 이것도 여기서 던졌으니까 추가하락하는 거 피해냈으니까 뭐 쌤쌤이 다 할 수도 있는데 그죠? 손절한다고 손절한 거는 반등 강하게 손절 조금 넣추고 있는 건 안 올라오고 내가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그죠? 그런 게 미치겠는 겁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선절해야 됩니다. LG전자가 좀 아쉽습니다. 많이 주포기 때문에 여기 정도 그래서 반등 나와야 되는데 자 계속해서 자동차 강세 업종이긴 한데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라고는 이야기했어요. 기아차가 좀 처졌습니다만 땡겨올리는 모습 자 현대차도 비교적 고점 부위에서 조금 지저분해요. 그래서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현대공업비서는 나쁘진 않는데 이건 자체가 지저분하게 움직여요. 명롱 내일 여기 올라가다 등겨내러 가능성 좀 이따 보고 일단은 패스입니다. 3G전자가 여기 정도는 살 수 있는 권력인데 경금도 많이 없고 코스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일단 패스 했는데 만약에 눌려주고 다시 이중바닥이나 바닥권 탄탄하이에 탄탄하이에 다진다 싶으면 3G전자 이건 접근을 한번 해볼 생각이 있고요. 슈프리마도 대림산업과 같이 여기서 아래골이 땡기네요. 파트론 이런거 강하게 갔기 때문에 이런거 한번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와일솔이 좀 덜 쳐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쳐졌기 때문에 일단 일단은 관심권에서 약간 제외 RF-HIC 이거는 하웨이 향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요. 일단은 패스 KMW 이걸 집어넣어야 돼. 여기서 한번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먹었는데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따라가기 안 되거든요. 메롱하고 들어올리네. 누가 기관에 우긴. 야 눌려주면 이거 넣어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상단으로 올라와 일단 그리고 여기 상단에 올라오고 요정도 그 다음에 핀테크 기업 나이스 평가정보 그냥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토막상식 핀테크 핀테크 많이 들어보셨죠? 파이낸싱 테크놀리지 파이낸스 인지 파이낸싱 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금융 하고 IT하고 접목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터넷 뱅킹 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신용평가 이런 것들 금융 인데 IT와 접목된 것 그게 핀테크 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이 솔루션 이것도 큐벼 눌려주면 이런 것 관심 가져야 돼요. 자 클리어 는 화장품 계통 인데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외국인 기관 막 들어오고 일단 지켜봅니다. 자 이거 선풍기 일단 지켜봅니다. 태양강이 좀 시원치 않거든요. 그냥 뺍니다. 이거 할 생각 별로 없어요. 고려아연 떡락 하고 있습니다. 별로 해요. 보니까 근데 외국인 참 이거 고려아연 많이 사들어오 거든 그죠 삼성정권 강하게 갔다가 눌려주고 다시 반등 나오는 그런 모습 자 S-OIL 오늘 관심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아직까지 그렇게 좋아보이진 않습니다만 일단 관심권에 넣어뒀습니다. 바이오 좀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 셀트리온 일단 하라 가던 멈추는 데까지 성공 아직까지 안심 못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멈췄습니다. 좋은게 아니고요. 셀트리온 제약 반등 나와봤자 낙폭에 뭐 건처도 못갔어요. 아직까지 좋아하면 안 돼요. 좋아하면 안됩니다. 휴젤 완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휴젤 안좋아 좋다 소리 안합니다. 신라젠 이거 뭡니까 공매도 과열 이니까 뭡니까 공 공매도 과열 이 공 해놓은 거 맞을 건데 어쨌든 자 신라젠 도 상당히 안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는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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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되게 좋아했지 않습니까 좋아하지 마십시오 바이오 안좋아요. 제가 몇달전부터 계속 바이오 하지마라 하지마라 했어요. 분명히 바이오 끝내주기 올라간 거 있어요? 없습니다. 바이오 밑으로 속된 표현 좀 쓸게요. 개 꼬꾸라지고 있어. 바이오 잘못해가 물린 사람 천지일 겁니다. 지금 천지에요. 정말입니다. 바이오 좋아하지 마십시오. 안좋아. 바이오 안좋다니까 그죠? HLB 뭐 그죠? 요거 잠깐 올라온다고 좋아요? 그대로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안좋아. 안좋아. 메디톡스 안좋아요. 안좋습니다. 메디포스트 별로예요. 안좋아요. ABL 바이오 안좋아요. 베지오는 좋아보입니까? 그런거 뚜두르막고 이제 조금 올라왔으나 별로입니다. 쌈바 하면 안돼요. 여러분 보시기에 할만한거 보이십니까? 하나도 안보여요. 제 눈에는 보령지역 나름 괜찮다 그랬어. 그죠? 어저께 들었죠? 이거 나름 괜찮아. 우리 그죠? 어? 남 어 그죠? 회사 이야기해도 큰 문제 있겠습니까? 요새 녹방은 좀 보는거 같은데 우리 남호회사 누구 회사거 사나보지 빠졌어요? 올라갔습니다. 어저께도 이거 괜찮다 이거 정도는 차라리 그 이야기했습니다. 기관이 계속 사네 나머지는 별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남북경역도 어 추세가 좋아보이는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따라가면 전부 다 물립니다. 자 현대건설부터 한번 쫙 볼게요. 별로 현대료템 별로 현대리베이 별로 부산산업 별로 경농 별로입니다. 여기가 깨지기 전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여기 푹 무너지면 여기서 비시비시를 할겁니다. 그럼 다시 올라타면 관심 가질겁니다. 에이 밑에서 사면 좋지 않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더 처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기준에 안 맞아요. 제 기준에 좋아보이는거 별로 없습니다. 추세 살아있는거 아직까지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락추세고 이거 좋은사람들 이거 괜찮아요. 원래는 그죠? 이거는 상승추세 아닙니까? 이제 돌려내는 초입 아닙니까? 그죠? 이거 하나 추세 살아있고 나머지 지금까지 본거 중에 추세가 다 죽었어요. 근데 이거는 하자소리 못하겠어요. 개성공단 테마 아닙니까? 그죠? 이건 하자소리 안합니다. 너무 가벼워요. 나머지 다 박살 박살나서 이제 겨우 올라오는겁니다. 그죠? 테마주들 빨리 한번 돌려볼게요. 어차피 5G하고 휴대폰 부품 자주 돌려봤으니까 괜찮다는 권력이구요. 이번엔 공기청정 미세먼지 공중코에 안좋고 오텍 벨로고 위닉스 벨로고 완전 쳐졌어요. 완전 벨로고 세이터 벨로고 파셋고 이거는 창문형 에어컨 와 대박 그건 대박이에요. 눌렀을 모르겠으나 이것도 접근하기 좀 곤란합니다. 그죠? 괜찮아 하나도 없어요. 아까 파셋고 괜찮은데 너무 많이 등락 심하고 올라가 그러니까 접근할만한 거 없어요. 폐기물 관련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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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관련 지금 할만한 거 없어요.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관련 별로 별로 와 이건 너무 위로 올라갔으니까 못해요. 헬비 세미콘 이것도 고점 부위니까 부담스러워요. 많은 건 오면 몰라도 별로 별로 이것도 별로 별로 이게 돌아선다면 돌아선다면 관심권에는 있으나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일본과 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그래서 전체 업황에서 안 좋은 소식이 출렁출렁할 수도 있는데 일단 관심정도는 넣어볼게요. 올라타고 눌려주면 종목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안 돼있습니다. 천천히 공부도 한번 해보고요. 별로 SF-A 반도체 이거는 참 출세가 살아있긴 한데 접근하기도 부담스러워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가벼운 종목이에요. 히토리오고 그리고 그러면 아까 말했던 핀테크 와 이거 끝내주는데 못합니다. 너무 고점이에요. 조금 오중간하게 오중간한 위치 올라탄다면 해볼 수는 있겠으나 조금 오중간해요. 그런데 있긴 있어요. 관심이 있어요. 자 이건 별로고 이런거 안합니다. 단알 우와 이거 뭐예요. 전부 별로래 말 그대로 별로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쉬운 천한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별로라니까 시장이 그럼 화장품 면세점 한번 볼게요. 괜찮은지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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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조금 괜찮다고 넣어놨지 않습니까? 무상량이니까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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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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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네 전부 하락 추세입니다. 별로예요. 별로 자 여러분들 본거 중에 IT 전기전자 좀 살아있고 자동차 겨우 좀 살아있고 그죠? 조선주 중에 대우조선해양 그 다음 건설주는 대림산업 정도 살아있고 현재까지 본거 중에 괜찮아 보이는 게 거의 없어. 그러니까 5G 휴대폰 정도 빼고는 시장이 그렇게 떡나겠는데 좋으면 이상하죠. 그죠? 엔터 한번 챙겨볼까요?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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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없어요. 그죠? 할게 없습니다. 게임 한번 볼까요? 엔시소프트 살짝 돌아설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게 PC방 입니까? 그거 PC에서 결제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템 그거 아마 산선 없앤다 이 뉴스를 제가 얼핏 봤어요. 그것 때문에 게임전거 조금 들썩들썩 하긴 해요. 엔시소프트 요거 살짝 관심있긴 해. 무조건 별로 라고 안합니다. 왜? 요거 이제 돌려내고 눌려주고 잘 돌려내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약간 관심가집니다. 내 맘으로 안해. 맛이 갔어. 이거 안해. 안합니다. 안해요. 안합니다. 안해. 안해요. 엔시소프트 하나 정도 괜찮네. 그죠? 넥슨이 매각을 안한다. 이 소식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려봐야 그죠? 할 상황이 아닙니다. 자 2차전지 테마 조금 봅니다. 테마 한번씩 돌려보는 겁니다. 같이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LG화가 안해. 삼성 SDI 괜찮아요. 아직까지. SK이노베이션이 돌아서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조금 시원찮아요. 나머지 별로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기차 S&T 모티브 이거는 예전부터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거 참 그죠?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조금 꼭대기 부근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관심권에 넣어두고 조금 지속적으로 봐줘야 되겠습니다. 일단 넣어놓습니다. 기관이 계속 사네. 전기차 계통이거든요. 다른 거하고 결합되어 있는 게 몇 개 있는데 지금 기억 안 나요. 이거 별로 별로 수소차 일진다 막 돌아서네 수소차도 지금 일본 관련해가 조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심은 가져볼게요. 일단 풍국주정 이것도 좀 괜찮아 보이는데 기관의 수급이 좀 별로네 패스 나머지 괜찮은 거 없어요. 자 이번엔 음식료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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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무원이 그나마 그나마 괜찮아. 그나마 그런데 음식료 별로니까 안 할랍니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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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거예요. 뉴트리 노바렉스 이거는 건강식품계통인데 괜찮은거 없죠? 정권주 삼성정권은 괜찮아 보여요. 근데 정권주 크게 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습니다. 미래세트 이거 괜찮은데 일단은 기관에 막 들어오네 이건 관심 이것도 뭐 크게 나쁘진 않고 한국금융지주도 크게 나쁘진 않은데 좀 어중간에 미칩니다. 자 빠르게 한번 돌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뭐 5G 하고 휴대폰 안돌려보면 좀 서운하겠죠? 그래도 가장 강한 색상인데 kmw 날아가고 있습니다. 끝내줘요. 고유솔루션도 초강색. 눌려주면 이런거 관심 가져야 되는데 5G가 한번 보십시오. 우상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업종은 아직 괜찮다. 아직 괜찮은게 아니라 주도주에요. 5G가 그죠? 이제 슬슬 처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거의 우상량 아니니까 거의 우상량이라니까 그죠? 다른 업종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G 괜찮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휴대폰 휴대폰 슈프리마도 우상량 일단 유지 너무 많이 쳐지긴 했는데 그래도 비교적 우상량 유지 비교적 그죠? 이것도 많이 쳐지긴 했는데 그래도 우상량 아닙니까? 그죠? 자 대체적으로 보시면 와 이거 뭐야? 대체적으로 다 추세가 오른쪽 위로 올라오는 우상량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핸드폰하고 5G가 괜찮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데 안에서 자꾸 해야돼요. 밑으로 팍팍 기구인 쪽에 가가 해봐야 안 돼요. 비교적 우상량 아닙니까? 다 그죠? 밑에 끈 별로입니다. 볼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점이 뭐냐? 자 시장에서 어디가 주도주 역할을 하는지를 잘 포착을 해내야 돼요. 그리고 그 업종군 안에서 가능한 한 1등 2등 정도여서 기관외국인 수급 많이 들어온 거를 공략을 해야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 한번 그러면 체크해 보도록 하죠. 뭘 체크하느냐? 해외 선물 그죠? 다우선물 0.18% 상승 나스닥선물 0.28% 상승이니까 크게 무리 없다.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고 비교적 양호하게 잘 지나갔습니다. 내일도 좀 연속성 있게 외국인 매수세 이어지고 기관도 같이 매수세 통참해서 여러분들 좀 반등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자 여러분들 저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좀 날려주십시오. 같이 보자고요.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도 도움 안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닥터케이였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